3세 제불의 12부경이 사람의 번성 가운데에 스스로 구족되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깨닫는다면 밖으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3세 제불의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12부경 일체 모든 경전 대장경 모든 경전들이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사람의 번성 가운데에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 일체 모든 지혜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에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바깥에 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있거나 내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 본성에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내가 그 자기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 지시는 가리켜 보임 선지식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스스로 깨닫는다면 밖으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혼자서 깨닫는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 속에 그야말로 몇 명 없을 거예요 정말 희박한 일이죠 정말 희우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평소엔 항상 자기 생각 분별 분별의 습관 생각의 습관에 이끌려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분별과 생각을 한번 넘어서는 한번 거스르는 공부다 보니까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분별에 끌려가면서 살기만 했다 보니까 그 습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아닌 이 전혀 낯선 이 길을 내 스스로 딱 돌이켜서 회심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행법에 의지해서 깨닫는다? 우리가 수행법을 갈고 닦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이 중생에서 부초로 가기 위한 어떤 방법론의 방법의 배를 타고 이렇게 성문연각 보살하듯이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의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용맹정진 한 달이잖아요 정진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이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갈고 닦죠 그런데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기 도착할 거야 라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분별을 더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기로 갈 거야 저기 여기저기를 둘로 나누는 게 벌써 분별이고 둘로 나누니까 수행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죠 분별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물론 그렇다고 수행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수행으로 막 밀고 닦는 수행을 하다가 문득 돌이킨다든지 그런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수행하다가 문득 혼자 돌이키는 것은 혼자 깨달은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방법 하나는 있죠 수행하다 깨닫는 경우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수행법을 죽도록 죽도록 밀고 밀어붙이다가 분별을 막 강력하게 쉽게 말해 그것은 수행을 죽도록 밀어붙이는 건 분별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노력의 끝까지 유의 조작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판왕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고 유의 조작해서 밀어붙이고 분별을 몰고 가다가 힘이 쫙 빠져서 도저히 난 더 이상 밀어붙일 힘이 없다 싶을 정도로 완전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밀어붙이다가 그냥 쓰러져서 난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고 확 포기해버릴 때 그럴 때 이 자리를 확 확인하는 경우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딱 포기한다고 해서 또 다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힘든 일을 그 힘든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못 깨닫는 일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 육조단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방법을 썼을 때는 너무 쉽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게 부처님 당시가 그랬고 선의 황금기 때가 그랬고 지금 제2의 선의 황금기인 지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평생을 닦아도 견성하기조차 힘들다 이랬단 말이에요 초견상 한번 하는 게 평생 30년 50년을 닦아도 쉽지 않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쪽 우수계를 설명하면 지금은요 이 말하는 선지식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달? 본인은 한 6개월 공부했는데 아직 못 깨닫는다고 막 억울해해요 남들은 3개월 4개월이면 깨닫던데 이 자리를 확인하던데 나는 6개월 했는데도 나는 1년 했는데도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둔한가 봐요 참 세상 이렇게 달라졌나 싶어요 30년 공부해도 자기 성품을 확인 못한다는 게 당연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지금 나는 6개월 1년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바뀐 시대예요 애써서 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법문을 듣기만 했는데 저절로 화두가 들리듯이 그냥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됐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게 몰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뭐 깨달았는지 말았는지 할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쑥 내려간단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은 기복불교만 그동안 평생을 해오셨고 열심히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종교 깨달음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작년에 당신이 이제 오래오래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25평 아파트를 예전에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파트값이 찔끔찔끔은 올라가지고 이 정도는 막 올랐나 보다 해서 돈도 좀 벌었고 해서 아 내가 30평대로 이사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25평 아파트를 팔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면 좋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20평대 아파트를 팔았대요 팔고 나서 그 잔금 받으면 이제 30평대를 살려고 근데 25평 아파트를 팔았는데 팔고 나자마자 30평대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갑자기 매물이 싹 감춰지더래요 없더래요 없어지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복덕방 가서 아무리 찾아도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 30평 매매 나온 게 하나도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그 아파트가 너무 좋았는지 거기서 어떻게든 살려고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대요 한 달이 그런데 한 달 딱 지났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설마 한 달 만에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의심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뭐 과장점 있겠죠? 몇 달 만에 그래 올랐겠죠? 그랬더니 진짜로 한 달 만에 3억이 올랐대요 당신이 25평 아파트를 팔자마자 한 달 뒤에 25평 아파트가 3억이 올랐대요 그러니 본인이 살려고 했던 30평 아파트는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돈 가지고 30평 아파트는 고사하고 예전에 있던 25평 아파트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괴로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전에 듣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괴로움은 어차피 나는 내가 손해본 건 없는 거잖아 어찌 보면 나는 내가 할 때 팔았고 나중에 오르는 거야 그건 그냥 지가 알아서 오른 거고 그건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이 오른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지만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괴로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가 봐요 막 실제로는 내가 당한 게 하나도 없지만 막 억울한 것 같고 3억을 놓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제는 이 동네 와서 못 사는 게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외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 괴로워서 이게 막 이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걸 막 어떻게 어디가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생 처음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좀 이거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진정이 안 되니까 난생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막 법문을 찾아 듣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법문을 듣고서 나도 모르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걸 옛날에도 이렇게 치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안 봤다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있었다 보니까 이 법문이 그냥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한 6개월가량을 그냥 미친듯이 몰입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몰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몰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에 제끼고 오로지 하루 종일 이 법문만 듣고 어느 날인가 올 한 초중반 되는 어느 날인가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모른다라는 사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 법을 왜 나는 모를까 스님은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걸 모르는 걸까 하는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방법도 없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그분 표현해 그 눈물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종류의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막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같은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 왜 이렇게 내가 펑펑 우러대는지 나도 모르겠는 그러고 한 한두 달인가 지나고서는 그냥 문득하게 되더래요 법문을 듣다가 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왜 몰라가지고 내가 이랬었나 내가 이렇게 둔했었나 늘 같이 있고 같이 쓰고 늘 이거 말 그대로 딱 전환만 해버리면 그냥 그건데 이걸 내가 왜 모르고 살았지 하면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너무너무 요즘에는 매일매일 그냥 웃으면서 행복이 정말 떠나지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우수개로 여쭤봤죠 그래도 보살님 저 3억 날린 거 아쉽잖아요 그랬더니 그 3억이 나를 공부로 이끌었다 그 3억 날린 게 없었으면 저는 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3억이 나를 괴롭혔던 그 3억이 나를 깨어나게 했다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내 시절 인연이 딱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된 것 같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돈 돈 돈 하며 살았을 거니까 이 마음 공부는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 나를 괴롭혔던 사건이 나를 깨어나게 했다 그 사람은 그냥 깨달음에 발심을 한다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 크게 인생에서 괴로움을 겪고 나면 그 괴로움을 내가 이 괴로움을 안고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저는 옛날에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아우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안 되겠다 내가 못 살겠다 진짜 다른 것 때문에 못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경계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부터 나는 수행자라는 이상한 개똥철학 같은 법에 대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상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20대 때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힘들지 않은 게 힘들었어요 저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휘둘리는 작은 거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치사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안 휘둘리는 척 하는 게 수행인 줄 알았고 막 휘둘릴 때 딱 가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휘둘리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그게 수행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와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크고 작은 것들에 마음이 휘둘릴 때마다 부족한 수행자라는 게 눈에 확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진짜 진짜 치사스럽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별것 아닌 걸로 내 마음을 휘둘른다는 게 용납이 안 된달까? 아 근데 더러워서 깨달아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뭐가 됐든 하여간 내 인생에서 나를 괴롭히는 왜 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그게 자기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100% 내가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산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세속의 삶을 계속 사는 동안은 분별의 삶을 계속 사는 동안은 이 분별을 가지고 저 분별을 덮는 일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별지가 한 번 드러나야 내가 누군지가 한 번 확인돼야 내가 현실에서 이제 막 연극하면서 울고 웃으며 살더라도 이게 한 끗 차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삶이 어찌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완전히 뒤집히는 공부예요 어찌 보면 또 고작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고작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느낌으로 뒤집히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나 현상적으로 뭔가 막 삶이 뒤집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과 똑같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휘둘려왔던 이 느낌 감정, 화, 생각, 어떤 의지, 의식 이런 게 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다 보면 이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다 보면 그러나 이 현실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게 얼마나 뒤집히는 일이에요 세상이 완전 이거 뭐랄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몸에 갇혀 살다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이게 아닌 진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짜가 그러면 허상에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허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허상 하나하나에 다 내가 실제감을 실어주고 중요도를 부여하고 심각성을 부여한 다음에 내가 거기 걸려 넘어지는 다 꿈같은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 모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생각들이에요 그 모든 괴로움들이 바깥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바깥 경계가 없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일어났지만 일어난 게 없어요 정말로 누가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괴롭히는 거지 자기를 모든 지금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이게 하나도 심각하지 않은 일이 돼버려요 자식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하고 남편 이번에 진급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막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가벼워진다 그냥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냥 돈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이고 자식 좋은 대학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내 자식이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란 생각이 있으면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내 혼자 아무리 버티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혼자 되는 공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너무 쉬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성품자리를 확인한 사람이 하는 본문에는 늘 이 성품자리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선지식의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선지식이 지시해 준단 말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이게 법이에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로 이게 법이라니까요 제가 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 않고 싸그리 법이에요 제가 여기서 욕을 해도 법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그것이 법이고 눈 깜빡깜빡이는 그것이 법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좌동으로 전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법이고 이 소음이 들리고 있는 저게 나예요 저게 저게 나라니까요 이게 나고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생각이나 의지나 의식이 내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지시해 주는 거예요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법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선지식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모르는 입장에서는 꽉 막힌단 말이에요 꽉 막혀야 정상이에요 어 알 것 같다 머리를 막 굴려서 아 이거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꽉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는데 이게 나라는데 이게 나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이게 나냔 말이에요 진짜 아니라면 막히죠 이게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느냐 하고 막힌단 말이에요 꽉 막히는 게 공부예요 분별이 꽉 막히는 게 공부다 왜 이거 아는 공부 아니에요 이거 알려고 여러분 제 설법 들으면서 알려는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아는 거는 분별이잖아요 안다 모른다가 분별이잖아요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뿐 하라는 얘기는 알려고 하는 건 분별을 잡는 거예요 분별을 잡는 거 그런데 모를 뿐 하는 것은 분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뿐이고 답답하고 그냥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분별이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분별지를 깨달으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모르겠고 모르겠으면 분별이 아니니까 그냥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분별이 꽉 막힌 상태로 그냥 법문을 들을 뿐이에요 그냥 멍청한 바보가 된 것처럼 이게 진짜 이게 공부야? 이게 공부가 맞아? 난 공부 한치도 1년을 법문을 들었는데 한 발도 안 나간 것 같아 그게 법문 잘 듣는 거예요 야 나 1년쯤 듣다 보니까 내가 이에 싹싹 대서 다 알겠다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식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스스로 깨닫는다면 밖으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밖으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밖으로 구하려던 마음이 쉬어지고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구해서 밖으로 향해서 찾잖아요 찾는 것 자체가 밖으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 자체가 불성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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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찾는 거 그게 밖으로 구하는 거예요 뭐지? 뭐지? 하고 밖으로 구하던 마음이 문득 회광 돌이켜져서 뭐지? 하고 밖으로 찾다가 뭐지? 하고 찾다가 이렇게 찾다가 보려고 하다가 뭐지? 했다가 아 뭐지? 이거구나 뭐지? 하고 찾다가 아 뭐지? 하는 이거였구나 뭐지? 하는 내용을 찾으려고 하다가 뭐지? 하는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주어가 목적격을 찾으려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든지 그러다가 주어도 사라지고 목적격도 사라지고 동사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통으로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지? 하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고 이게 하나로 통으로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통으로 내가 되고 그러나 만약 저 선지식을 통해서 해탈을 구하기만을 바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집착한다면 그 또한 옳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식의 지시를 구하는 걸 통해 깨달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또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옳다라는 데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방법이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럴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만약 저 선지식을 통해서 해탈을 구하기만을 바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집착한다면 그 또한 옳지 못하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방식이에요 파사현정 파주 방행 살인도 할인검 이러듯이 스스로 세웠다가 스스로 깨뜨린단 말이에요 선지식의 지시를 구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선지식의 지시가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다라고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집착할까 봐 또 스스로 세운 걸 스스로 깬단 말이에요 꼭 거기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것만이 옳다고 집착한다면 그 또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절대 진실이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부에는 내세우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왜 선지식을 통해서 구하기만을 바랄 필요도 없을까요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선지식이고 자기가 마음이고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때는 아 내가 법을 깨달았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지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지 아 본래 법이었구나 법 하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만약 삿대고 어리석은 망념을 일으켜 전도된다면 삿대고 어리석은 망념 분별을 얘기하죠 분별을 일으켜서 전도 뒤집힌다면 비록 외부의 선지식이 가르쳐 주더라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선지식이 아무리 가르쳐 보여주더라도 자기가 자꾸 삿대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망념을 가지고 뒤집혀서 분별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분별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선지식이 가르쳐 주더라도 구제할 수 없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삿대고 망념 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전도되고 뒤집힌 거예요 전도 거꾸로 뒤집힌 거 왜? 분별이 아닌 무분별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별을 가지고 무분별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도됐죠 그러면 구제할 수 없다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 많은 제자들 중에는요 원문 한 번 듣고 바로 깨어나는 제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옆에서 외우고 다 듣고 들은 걸 싹 다 외우고 있었던 안한존자는 부처님 열받았을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멀리 있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보면 듣기만 했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직접 와서 듣는 것보다는 또 다르겠죠 또 옛날처럼 그야말로 출가를 해서 바로 옆에서 늘 시봉하면서 매일같이 법을 듣고 이럴 수 있다면 또 다르겠죠 그러나 맨날 시봉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무조건 깨닫고 어쩌나 한 번 이렇게 와서 법문된 사람이라고 못 깨닫고 그렇게 보장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안한존자 평생을 들었어도 못 깨달았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시절 인연이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지혜를 일으켜 비추어 본다면 바르고 참된 반야지혜 무분별지를 일으켜서 무분별지로서 비추어 본다면 그냥 비추어 본다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춘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냥 분별하지 않는다면 여기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분별하지 않는다면 분별하면 저 앞에 있는 스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의 분별은 나도 모르는 사이의 분별은 이걸 보자마자 내가 눈으로 저 스님이 손으로 컵뚜껑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여기서 분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여기서 분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스님이 이걸 이렇게 들고 있지 근데 그거 저 스님이 하는 거 생각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 생각이잖아요 내 귀로 내 눈으로 하는 거 생각이잖아요 실제 눈 이 언어를 빼면 이 개념을 빼면 실제 눈이 있어요 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보고 있는 이 작용 하나가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이나 언어 개념을 다 빼고 컵뚜껑이라는 개념 빼고 스님 손이라는 개념 빼고 손이라는 개념도 빼고 흔든다는 개념도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제가 되어서 있을 때도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사라져요 이거는 그냥 그냥 이게 전부지 여기에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건 다 분별입니다 진짜를 부처님이 와서 직접 보라는 것이다 직접 이거 그냥 법문 듣고 스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혹은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왜 저럴까 아 주와 개기 둘이 아니니까 그런가 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으니까 연기법이니까 연기법은 거 하나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그건 아무 쓸데 없단 말이죠 쓰레기와 같다 아무 쓸데 없다 직접 직접 경험해 봐라 직접 경험했을 때 여기에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다 빼고 여기 진짜 일어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생각을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서 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앞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하나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도 말이니까 이건 말에 걸릴 필요는 없고 그냥 말로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이게 전부다 이게 법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르고 참된 반야 지혜를 일으켜서 비추어 본다면 한 찰나 사이에 망념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한 찰나 사이에 문득 한 찰나 사이에 도노를 얘기해요 문득 망념이 다 사라진다 문득 분별의 습관이 탁 놓여나면서 이 무분별지가 드러난다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머리로 그릴 필요는 없다 아 이게 생각이 갑자기 딱 멈추고 이 우주가 갑자기 딱 멈추고 뭔가 정지하는 순간이 우주가 확 정지하는 순간에 나만 딱 깨어있는 뭔가 깨어있으면 막 확 퍼지는 뭔가 뭐 이런 게 뭔가 있겠다 뭐 이런 것도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깨달음의 순간을 그림 그려놓게 되면 어떤 경우는 스스로 깨닫고도 이건 깨달음 많이 하고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려놓은 환상적인 깨달음이 이 정도 고작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 스님들 중에는 본인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도 이거 아니야 하고 끝까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답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깨달음은 근데 찾게 되면 여전히 둘로 나누잖아요 찾는 나와 찾는 것이 여전히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바른 견해 진정 견해 바르고 참된 견해를 안목을 갖추는 것 불지견을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모르는 줄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확인하는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어제는 분명했는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하기도 하고 그건 엄한 걸 잡은 거죠 깨달음 액기스를 잡은 게 아니라 진자를 잡은 게 아니라 그 부수작용들 깨달음의 부수적인 느낌이나 체험이나 체험의 순간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왔다 가는 허망한 걸 붙잡고 깨달음이라고 착각한 거죠 깨달음은 본류, 금류라고 하듯이 본래 있던 거라서 어리석을 때도 본래 갖추고 있던 거예요 어리석었을 때도 그대로 갖추고 있던 거 지금 신비적이적으로 어떤 내가 의식이 막 희한하게 변성되어야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항상 의식 변성의 상태에 있을 거야 뭔가 세상을 통으로 하나로 보고 있을 거야 깨달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중생, 치칸 이런 일들은 안 할 거야 깨달은 사람은 늘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할 거야 그리고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깨달은 도인은 텅 빈 방에 방 안에 물건도 하나도 안 갖다 놓고 텅 빈 방에 그것도 이제 한지로 깔끔하게 해놓은 텅 빈 방에 그것도 산사 한가운데 텅 빈 방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 항상 선정에 들어있고 나가서 배고프면 풀과 이슬과 아주 소박한 음식을 쪼끔만 먹고 그리고 또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충만함을 늘 느끼면서 이 충만감 가운데 다 기쁨을 누리면서 늘 그러고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은 깨달은 도인이 지금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깨닫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알람 맞춰놓은 거 허겁죽겁 일어나자마자 아따 시간 없네 후다다닥 밥 먹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회사를 가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우 일주일에 힘든 게 다 끝났네 이제 내일은 쉴 수 있네 하는 막 회방감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재밌는 TV 프로 볼만한 TV 프로 없나 예능 프로도 한번 보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한번씩 보고 그러면서 TV도 보다가 배고픈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살면 그건 도인 아닐까요? 도인은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안 피울 거야 그건 자기 마음이죠 도인에 따라 다르겠죠 법 공부를 좀 깊이 하고 났어도 담배 계속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폐암 걸려 죽은 성자도 있잖아요 계속 술을 먹을 수도 있어요 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깨달음을 법문하는 사람들도 술자리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하고 늘 법문 끝나고 가서 술 먹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 존경하던 어떤 분이 참 이게 정말 원반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다 봤던 분이었는데 옛날에 이분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막 그냥 흥분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충격받았을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적어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인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킥킥거린단 말이에요 보면서 재미나게 웃는단 말이에요 물론 또 제가 얘기한 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낙천은 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도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상을 가질 거 없다 아니 애기 막 애기를 막 낳은 주부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종일 애하고 하루 종일 애하고 싸워야 돼요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젖 주고 밥 해주고 똥기저기 갈고 크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때뿐이지 실상을 아는 거지 실상을 안다고 괴롭지 않느냐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허망한 괴로움이 오고 갈 뿐이라는 사실이 확실한 거지 응한단 말이에요 현실에 현실에 응해서 그냥 평범하게 산단 말이에요 진짜 평범하게 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같이 뭔가 한 번 인생에서 괴로웠던 사람들이 이 그위를 벗어나려고 내 이 더러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마음 공부하잖아요 한 번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들 한 번 힘들어본 사람들 혹은 막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본 사람들 이런 우리처럼 저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그거 한 번 만회해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깨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공부 관심도 없어요 수행 관심도 없어요 종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막 집착도 없고 그냥 변환하고 남들은 호들갑 떨어뜨던 본인은 막 그냥 곰처럼 별 관심 크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삶도 순탄하게 순탄 안 해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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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막 큰 병이 오거나 죽음이 앞땅에 오거나 이랬을 때 무너지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도인이라면 저러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랑 그러니까 법이라는 상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하고 자꾸 제안하니까 그걸 깨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선지식들은 한찰나서의 망념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자성을 한 번 깨달아 알면 곧장 부처의 지위에 이릅니다 자성을 한 번 깨달아 알면 곧장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도노돈수예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돈수예요 법의 입장에서는 한 번 자성을 깨달아 알면 곧장 부처의 지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육조당경은 도노돈수를 주장하고 있다 육조당경은 주장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주장이 없어요 여기에 주장이 있었다면 그거는 외도의 가르침이게요 부처님 말씀이 치우친 견해에 집착하는 게 있다면 견해가 있다면 그건 외도다 이랬잖아요 뭐가 외도냐 어떤 견해라도 붙잡는 견해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외도다 이랬다면 그게 정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서는 육조당경은 도노돈수를 주장해 이런 거 이건 아니라니까요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진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덤덤하게 자성을 한 번 깨달아 알면 곧장 부처의 지위에 이르는 거예요 1초 직입 열애지 1초 문득 몰록 열애지위에 곧장 오른다 도노 해버리면 돈수 닦는 것까지 끝나버린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법의 입장에서는 도노돈수예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현상의 입장에서는 2가 있고 4가 있죠 2법계 4법계 이러잖아요 이치의 세계가 있고 4 현실의 세계가 있잖아요 2법계에서 보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돈수이죠 그런데 4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돈수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울수님은 이게 육조수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했고 진울수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했다 꿈이니까 도노돈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노돈수 진울수님은 외도다 잘못됐다 이러고 또 점수를 맞다고 하는 사람은 도노돈수는 틀린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이론이나 그렇지 이러는 사람은 없다 이게 틀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틀리고 맞고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참 신기해요 어른 선생님들도 그런 거 가지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는 또 좀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에요 뭐가 맞느냐를 가지고 논쟁해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논쟁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고 저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돈수지만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점수적 측면이 분명히 있죠 윤회가 있냐 없냐도 똑같은 거예요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러대요 어떤 스님은 어떤 스님은 윤회에 없다고 주장하는 스님들이고 어떤 스님은 어떤 스님은 윤회에 있다고 주장하는 스님들이다 이렇게 범주화시켜놨더만요 제가 어느 순간 윤회에 없다고 주장하는 스님이 되어버려 있더만요 저는 윤회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측면이에요 측면 부처님은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윤회에서 해탈했잖아요 그럼 부처님한테는 윤회가 있을까요? 윤회에서 해탈했으니까 윤회가 없죠 부처님한테는 진리에는 윤회가 없어요 진실에는 법 윤회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는 윤회가 있죠 현상에서는 그럼 윤회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어느 걸 주장해야 됩니까? 현상만 보는 사람은 윤회 있다고 주장하면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외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내 눈에는 분명히 윤회가 있으니까 맞죠? 어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윤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가 없다고 보는 지혜의 관점에서는 윤회도 없죠 당연히 어제를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 있습니까? 어제는 고사하고 1초 전을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러고서 생각 속에만 있는 어제를 진짜로 있다고 할 겁니까? 이거는 깨달아야만 어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내 삶으로 경험해보면 생생한 진짜자라는 게 경험되잖아요 늘 지금이지 어떻게 어제가 있고 과거가 있어요 이 진실의 측면에서 보면 어제가 당연히 없으니까 전생도 없죠 다음생도 없죠 그건 늘 눈앞이니까 그렇게 늘 눈앞으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여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자리에는 윤회가 없죠 그런데 그러나 또 현상의 자리에서는 현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어제 했던 일 어제 했던 일에서 내가 배운 교훈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있죠 그 어제를 써먹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어제가 있으되 어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회가 없으되 윤회가 없으되 윤회가 있는 것으로 써먹을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이것이 윤회 있다는 주장입니까 윤회 없다는 주장입니까 주장을 하면 다 틀려요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한 번 자성을 깨달아 알면 곧장 부처의 지위에 이르러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야 진짜 막 자신 만만해진달까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없네 이제 끝났네 공부가 끝났다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막 때로는 자신 만만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오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다 하는 스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나만 진짜 깨달음 이건 남들은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욕할 필요도 없지만 두둔할 필요도 없지만 한편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은 그 말이 나만 맞아 이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온통 온 천지 그냥 자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또 남들이 쓰는 방편이 호흡이 방편인 줄 보이니까 방편은 다 방편일 뿐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사람들 다 틀렸어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의 방편을 지적하는 얘기겠죠 방편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내가 맞다고 하는 건 나의 법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주장해가지고 나만 잘났다 오만을 떨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사스님들도 보면 어때요 다들 깨뜨려요 다 긍정을 안 해요 수정을 수긍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법이 제자의 법이 야 그만한 훌륭하다 이런 얘기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전보다 쬐끔 쬐끔 낮았다 이 정도면 엄청난 칭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긍정해주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 측면으로는 야 진짜 완전 뭐 야 이제 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구나 완전 끝난 것 같은 자유로움 자제함 내지는 자신감 이런 게 한편으로는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증어라고 할 만한 부처가 되지 않더라도 문득문득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도 그러니까 아마 백장스님이 그랬다래요 이래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당신이 그냥 침을 한 번 퇴뱉했더래요 에이! 하면서 침을 퇴뱉했더래요 옆에 있는 제자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순간 내가 야 내가 이대로 부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부처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러워서 침 뱉었다 그런 더러운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더러운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이제 현실에서 보면 현실에서 또 업에 휘둘리고 막 모양에 끄달려가고 생각에 끄달려가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업이 완전히 막 다 업을 조복받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진짜 아직 멀었구나 하거나 혹은 야 내가 이거 밖에 안 되나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측면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호 돈수적인 측면과 돈호 점수적인 측면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 돈호 돈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야 이 더 이상 있을 게 있나 더 이상 있을 게 없다 이런 어떤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어찌 보면 돈호 돈수적 측면이에요 그러나 또 현실에서는 뭔가 미진함을 또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오가 나중에 증오가 된다든지 견도 수도 무학도가 된다든지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방편을 또 쓰기도 한 거겠죠 선제식들이요 지혜로 비춰보아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면 내외 명철하다래요 지혜로 비춰보아서 이 지혜는 늘 이렇게 그냥 비춰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비춰보는 거거든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춰보는 이 지혜로 비춰보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기본 장착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지혜죠 이 지혜로 비춰보아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면 내외가 명철하면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다 내외가 둘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밝고 분명하다 그냥 비춰보는 게 그냥 밝고 분명한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게 밝고 분명한 거예요 밝고 분명한 거예요 내 명철 분별하지 않으면 좋다랄 것도 없고 싫다랄 것도 없고 이것다 저거다 나눌 게 없잖아요 그게 내외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안팎이 따로 없어요 그때는 주관 객관이 없어요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비춰볼 뿐이지 지혜로 비출 뿐이지 그러니까 지혜로 비추게 되면 그냥 내 명철이에요 내 명철이라는 어떤 경계가 따로 있어서 어떤 내 명철이라는 어떤 감각이 느낌이 따로 있어서 내가 지혜로 비춰보게 되면 뭔가가 세상이 쨍 하고 보이고 이런 경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계가 따로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불의법이 아니잖아요 본래가 내 명철이에요 본래가 그런데 우리는 내 명철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항상 분별을 따라가서 어두워지고 분별을 따라가니까 이게 괴롭고 저게 괴롭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쫓아다니니까 명철하지 못하죠 좋은 건 더 집착해야 되잖아요 싫은 건 막 밀쳐내야 되잖아요 화내야 되잖아요 내가 못났나 내가 잘났나 늘 따져야 되잖아요 이 속삭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명철을 어떻게 밝을 수 있고 어떻게 철도 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늘 휘둘리는데 좋은 건 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난 아직 부족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아직 내 명철한 게 아니죠 안팎이 뚜렷하게 밝은 게 아니죠 이렇게 지혜로 비추어보아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면 내 명철하면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심을 아는 거다 그게 바로 안팎이 사라지는 그냥 이런 비춤 늘 비추는 이 본래의 성품 누구나 갖춰져 있는 이 본래의 나라는 어떤 본래의 어떤 자기 본래의 나라는 있음 있다는 감각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 감각 이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만약 본래의 마음을 안다면 곧 본래의 탈입니다 그러니까 다 본래라는 말을 써요 본래의 있던 마음 그 마음을 그냥 자신이 알기만 하면 확인만 하면 심식자성 뭐 이러나 그래요 자기 자성을 자기가 알기만 하면 본래의 탈입니다 본래의 탈입니다 이러잖아요 본래의 탈이에요 해탈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0% 해탈해 있어요 해탈해 있는 사람이 해탈해 있는 사람이 부처가 나 해탈 못했어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실제 해탈 못한 게 아니라 난 해탈 못했는데 해탈해야 되는데 하는 그 한 생각이 나를 해탈 못했다라는 묶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사라지면 본래 해탈인데 만약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 산매요 반야 산매가 곧 무념입니다 해탈을 얻으면 그게 바로 반야 산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 반야 해탈 불성 자성 본래 해탈 지혜 내명철 본심 자성 반야 산매 무념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 산매다 반야는 지혜고 산매 이 반야 산매 반야 산매라는 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산매가 아니에요 좌선에서 산매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산매 그거는 반야 산매가 아니에요 유의적인 조작해서 만드는 산매지 부처님께서 산매를 증득해 보니까 산매 들었을 때만 편안하지 산매에서 나오니까 또 똑같더라 이건 진짜 산매가 아니다 그걸 알고 진짜 깨달음을 얻은 그게 반야 산매거든요 반야 산매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산매란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대로 산매지 번뇌를 제거하고 나서 번뇌 생각 없는 그 상태 집중해서 몰입해 들어가면 생겨나는 어떤 경계를 가지고 산매라고 한다 그거는 방편의 산매고 작은 산매죠 왔다 가는 산매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산매잖아요 생멸법이잖아요 그런 산매는 그런 산매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할 게 없단 말이죠 물론 그런 산매도 도움이 되죠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정도 산매만 있어도 옛날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 산매만 있어도 이 공부에 대한 신심이 불태전한다고 그래요 이 산매만 경험해도 이렇게 좋은데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그 산매만 체험해도 너무 놀라운 기쁨으로 이 공부에 막 그냥 퇴전하지 않고 매진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산매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산매를 통해서만 깨닫는다 생각하면서 그 조작해서 만들어낸 산매만 갇혀있게 되면 그게 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부처님 했던 것처럼 그 조작해서 만든 산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건 아니구나 라고 딱 털어버리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이제는 진짜 산매란단 말이에요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본래 있는 산매 본연 산매 본래 이미 갖춰져 있는 산매 본래 누구에게나 이미 있는 산매 생각할 때는 산매가 깨지는 그런 산매가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는 산매가 아니고 늘 늘 있는 산매 그게 바로 반야 산매다 이 반야 산매가 곧 무념입니다 무념 생각없음이잖아요 생각없음 근데 완전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무념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죠 생각 있으되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에요 생각을 굴려 쓰지만 그 생각이 다 허망한 줄 실체가 아닌 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인 줄 분명하게 알면 생각을 자유자재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휘둘리지 않는 것일 뿐이지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일체법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 일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행하고 다 하는데 마음이 거기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무념이라니까요 생각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무념이 아니고 생각은 일어나는데 거기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무념이에요 진짜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상하는 곳에서 무념처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러니까 육조스님의 사상은 무주 무념 뭐 무상 이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조작해서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진짜 무념이 아니다 생각이 다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죠 예라는 어떤 스님은 이거를 아바타라고 표현을 하시대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유키즈 유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 유키즈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워로스님이 나오셔서 이거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재석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재석이 이 스님 뭐지 싶은 표정으로 뭔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특유하다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유재석이 그래서 자기가 유재석 강호동 이 친구들이 다 자기가 불자라고 이렇게 TV에서 얘기를 하대요 불자는 불자인데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죠 이걸 조금만 더 약간만 많이 풀어주면 안되지만 약간만 더 풀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아바타 영화 볼 때 요즘에 요즘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만드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요즘 서양이나 미국 이런 데서 나오는 영화들도 보면요 이 마음공부의 이치 같은 것들을 은연 중에 이렇게 담아내는 의도하고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안목들이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신기해요 깜짝깜짝 놀라는 이건 하나의 캐릭터거든요 아바타라는 말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죠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 쓰는 거지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아바타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은 내가 쓰고 있는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몸에 좋은 것도 먹게 해주고 운동도 적절하게 해주고 또 얘를 적절히 살게 해주려면 어떻게 이 아바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얘가 의식주를 해결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현실을 돈 벌어야죠 돈 벌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그게 무념이에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돈 벌어야지 하고 돈에 물들어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바타인 줄 알고 무한 줄 알고 쓰는 사람은 돈은 벌어야 돼요 그래서 버는데 이게 그냥 내 일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벌긴 벌 돼 뭐 뭐랄까 아님 말고 하는 이게 그냥 깔려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지 아님 말고 자식 쥐가 원하는 학교 보내려고 노력해야지 못 가면 말고 집 내 집 하나 있으면 좋지 뭐 없으면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생각 일으키고 마음 일으키고 열심히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명상단지에서 무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각 없애려고 생각이 없는 그 빈틈을 길게 늘려나가야 된다 오늘은 얼마나 늘렸느냐 숫자를 호흡을 관찰하며 숫자를 세라 숫자를 많이 세면 성공적이다 많이 생각만 성공적이 아니고 난 하나 둘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럼 다시 하나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막 12집 30집까지 하면 어이구 선정의 여기 힘이 세졌다 전 그렇게 안 봐요 하나 하고 다시 하나 하고 다시 하나 하고 하나도 셋 했다 다시 하나 하고 계속 하나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올라오는 생각이 올라왔다라는 걸 분명히 보면 되는 거지 생각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로 내려가는 게 그게 성공이지 이거를 100가지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오랫동안 내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치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명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방편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본질적인 서언은 본질적인 무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안목을 갖추고 방편을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알고 쓰면 알고 쓰면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까 물들어 그 방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진짜라고 하고 이것에만 천착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진짜 무념처에 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만드는 명상만 할 거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람에서 방편으로 이런 방편을 써서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은 놓여놔야 되겠죠 마음을 일으켜 쓰면 일체 처에 두루하지만 역시 그 일체 처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이 육주당경이 몇 년 전에 강의를 한 번 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하는데요 그때는 그때는 또 한 세네달에 네달인가에 다 끝내야 됐었고 좀 부랴부랴 하게 됐었고 정신도 없어 그래 그랬는지 몰라 지금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시 짚어보면서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왜 육주당경이라고 그냥 한 스님이 쓴 건데 왜 경이라고 붙였는지를 알겠다 정말 주옥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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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막 이제 뭐랄까 옛날 옛날 경전 스타일로 안 쓰고 좀 세련미 넘치게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게 써야 되지 않나 내지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왜냐하면 옛날에 서양인들이 쓴 글들을 보면 너무 세련된 거예요 우리 경전만 보고 살다가 그런 거 보니까 이야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썼을까 되게 막 놀라웠어요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오쇼의 책을 읽을 때 와 이 말을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써놓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엊그제 이제 우연히 저한테 그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책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조라고 있길래 어? 마조가 있었나? 하고 보니까 오쇼가 쓴 마조가 있길래 요즘 마조로 강의도 하고 있어서 그냥 몇 장을 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구절들이 어 뭐랄까 이렇게 이게 좀 많이 보인달까 그 하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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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구절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제는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단순하고 담백한 이런 경전 이런 어록들이 아 정말 깊이가 있어요 맛이 맛이 있어요 맛이 근데 못 읽겠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떠나서 아 이제는 그거를 몇 장 못 읽겠더라고요 마음을 일으켰으면 일체처에 두루하지만 역시 그 일체처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일으켰으면 일체처에 두루해요 일체처에 두루한게 진짜 마음이에요 일체처에 뭐 진짜 마음은 참마음이라고 말할 만한 이 진짜 마음은 법신 편만 어 법괴라고 하듯이 법신이 진짜 나의 진짜 본래 마음이거든요 이 진짜 자기 마음은 이 법신은 편만에서 편만 여기 있는게 아니고 이 몸속에 있는게 아니고 편만 두루 퍼져있다 이거에요 우주 전체 일체처에 두루 퍼져있다 편만에서 어법계 법계 전체에 두루 퍼져있다 여러분은 몸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는 충만 어법계라니까요 법계에 충만해 있어요 두루 퍼져있어요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나에요 이 허공계 허공성 전체가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앉아서 이렇게 듣고 껌지락껌지락 하고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시고 절하고 그 내가 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거나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앉아있으면 지하철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자기가 하는거에요 차가 움직이는거 모두가 자기가 움직이는거 그러니까요 마음 하나가 움직이는거에요 대기대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대용으로 마음 하나가 전체를 굴려쓰고 있다니까요 남들이 마음 내는걸 이렇게 보면 전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을 봐도요 우리가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낯선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니면 연예인이나 특별한 독특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익숙하지 않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패턴이나 말하는거나 이런게 나와 다른 점도 물론 있죠 그죠 다른 점도 있는데 되게 익숙한 패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되게 익숙한 패턴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나도 했을 법한 나도 저랬을 수 있을 법한 이랄까 하다못해 제가 인도 인도에 갔을 때요 인도 사람은 우리랑 완전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우리랑 완전 생각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완전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지만 뭔지 모르게 이렇게 같은 지점 뭐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다같이 이 하나를 쓰고 있어서 그래 이 하나를 이 법 하나를 이 법 이 법 하나가 이 아바타 전체를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아주 좀 좀 지저분한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라는 이 전체성의 법신 편만 법계로 법계 전체 편만 있는 이 이 마음 하나가 이 나 하나가 자기 하나가 이 전체를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다 내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도 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고 살 수가 있어요 죽어도 이것이고 살아도 이것인데 와도 이것이고 가도 이것이고 잘나도 못나도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하고 늙었고 젊고 전부 다 똑같은 이 하나인데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이 편만에 있는 이 진정한 자기라고 해서 자기라고 해서 늘 이 진정한 자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음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내 마음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난 아직 20대 같은데 난 아직 10대 같은데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데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이 남자친구 사랑하는데 전혀 다른 남자애를 만났는데 얘한테도 설레 그럼 속으로 죄의식 느끼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마음은 인연 따라 인연에 동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에 그게 죄가 아니라 인연 따라 그 인연이 만들어지면 그 인연 따라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선악 옳다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이 법만을 본다면 위험하죠 이 법은 선악이 따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진리예요 그럼 법칙 있습니까 그럼 1조 다부제 국가는 삿땐 국가겠네요 1부 자체제 국가도 옛날 원신들도 그냥 다 만들어진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만들어진 거죠 모든 제도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하나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기 때문에 즉 그게 텅 빈 하나임을 알지만 이 현상세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법계 사법계라고 하는 게 이법계는 이법계대로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그 사실에 원만하게 원만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현실세계의 법은 현실세계의 법칙대로 잘 지긴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법 하나를 깨달아서 본래 법도 없다 하고 법을 막 어기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나고 죽는 게 없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돼 하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야 이러고 막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하고 막 훔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텅 빈 사실을 알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현실의 지혜는 그거대로 이법계와 사법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가 무해한 이법계를 살고 있는 거죠 현실 현실도 무해하니까 현실 현실에서도 잘 산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확연히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 쓰면 일체의 처에 도로하지만 일체의 처에 도로해요 우리 마음이 역시 그 일체의 처에도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 또 그 일체의 처에 하는 것도 집착하지 않아요 벌레 마음이 청정하면 벌레 마음은 그냥 청정해요 벌레 마음이 청정하면 육식이 육문으로 나와 육진 속에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오고감에 자유로우며 막힘없이 통용되니 이것이 곧 반야산매요 자제 해탈이고 이를 일러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벌레 마음이 청정한 이 자리에 있으면 육식 자기 아르마리 분별심 분별심이 여섯 가지 분별심이 봐서 하는 분별 귀로 소리를 듣고 하는 분별 냄새 맡고 하는 분별 말하는 분별 감촉을 느끼고 하는 분별 또 생각으로 하는 분별 여섯 가지 분별심 분별심이 육문으로 나와서 이 눈깃고 흉음 뜻이라는 육문으로 나와서 육근이죠 육근 육문이라고 하죠 육문으로 나와서 저 바깥에 있는 육진 바깥 티끌 경계 육경 육경 속에서 있더라도 내가 이 눈으로 저것을 보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하면서 눈깃고 흉음 뜻이 색상의 미출법을 접촉하더라도 이 접촉하는 속에 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 눈으로 무엇을 보더라도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 보고 분별은 다 할 줄 알지만 거기 사로잡혀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는 거예요 분별 다 할 보고 나서 분별 다 할 줄 알고 거기에 응해서 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화시키지 않고 그게 실제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년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진 허망한 텅빈 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그러니까 심각하게 집착하거나 밀쳐내거나 붙잡으려고 하거나 취사 간택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식이 육문으로 나와 육진 속에 있더라도 18개가 아무리 화합을 하더라도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 보는 것에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듣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냄새나 맛에 휘둘리지 않고 감촉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고감에 자유로우며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어요 늘 자기 발 위에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가지만 왔다 가지만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오고 가는 동안 막 뛰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차 속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근데 생각이 생각이 무거운 거죠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나는 출장을 멀리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내일은 대전까지 갔다 와야 되고 모레는 광주를 갔다 와야 되고 글피는 부산 갔다 와야 되고 맨날 이렇게 출장 가는 게 너무 머니까 너무 힘들어 이 힘든다는 생각에 막 꽉 쌓여있던 사람이 해외로 1년을 나갔다 오셨어요 나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대전 같은 데는 그냥 그냥 옆 동네 정도 이건 뭐 긴 먼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또 뭐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마이템을 차에다 싣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비행기로 못 다니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뭐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가려면 몇 날 며칠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하루 다니려면 뭐 한도 끝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해탈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나머지는 다 좋은데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차를 운전해서 서울대전, 대구, 부산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 하 내가 계속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꼭 갔다 오고 나서 그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거죠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잠깐이더래요 그냥 그냥 뭐 아침에 잠깐 갔다 저녁에 와도 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딱 믿었더니 실제 현실이 아무 문제가 사라 그 전에 그렇게 나를 이 직장이 단점으로 보이던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더래요 하물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다리도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막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운동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는 괜찮네 하고 야 부산도 아무것도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운전하고 다니다가 다리가 좀 아프더래요 근데 다리 아픈 때는 아 내가 다리 아프니까 아프구나 운동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더래요 더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또 안 아프더래요 스트레칭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몸은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문제를 만들었었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처음에 이제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갑자기 본고차를 렌트해가지고 먼 길을 가야 된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떨리더라고요 무서워서 본고차 운전도 해본 적도 없는데 렌트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걸 사람을 태워가지고 저 먼 곳을 갔다 와야 된다는 게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저 먼 곳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다음 바퀴가 굴러가는 그냥 그것뿐이더라고요 별일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생각이 무거운 거예요 생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생각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게 없으면 현실은 언제나 눈앞이에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내가 분별심을 가지고 사로잡혀서 여기 의미부여하고 저기 의미부여하고 하면서 현실을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만든 일만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그런 분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으니까 바람이 났는데 뭐 하여간 뭐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100%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정적이게 살아왔던 이 삶을 전면 깨뜨리느니 나는 뭐 그냥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한테 거짓말하고 자꾸 안 일어나면서 자꾸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게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실제 바람 피는 건 아닌데 피는 것 같다 그런데 자식한테 얘기를 해도 절대 아니다 엄마가 예민한 거다 엄마 원래 성격이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온갖 같은 괴로움 때문에도 온갖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바람이 났어요 내가 바람이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집지변에서 못 만나니까 두세 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만난대요 바람 피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하면 집지변에서 만나면 들킬까봐 멀리 두 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숙이고 누구라도 아는 사람 들어올까봐 죽겠대요 그런데 안 만나서 죽겠고 만나서 죽겠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 만난대요 그러면서 나이 50 넘은 거사님이 내가 태어나서 20대 때를 빼고 이렇게 다시 떨리는 게 처음이다 그러면서 회사에 와도 이리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그 사람 생각 만난대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관된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또 동시에 연관된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자식들도 불쌍하다는 생각 나도 미친놈이라는 생각 죄의식 온갖 생각으로 몇 달을 막 괴로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거사님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프로젝트 일들이 있었어요 본인은 증급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일에 엄청 매진하던 분이었어요 일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바람 피던 그 몇 달 그 몇 달 동안 이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잘해도 모르겠고 못해도 모르겠고 이건 뭐 별 관심사가 아니더래요 그렇게 철두철매하게 일을 하던 게 그냥 별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중으로 갑자기 확 다가버린 거예요 내가 하던 그 많던 일들이 이게 비중이 싹 사로져버렸어요 이것만 내 인생에 딱 뚜렷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들이 없었느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됐었단 말이에요 사로잡히면 그것만 보입니다 이것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각성했어요 깨어났어요 야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내가 참회하고 딱 그냥 큰 맘 먹고 딱 놔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가져 놔버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절대 안 만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래도 또 만났대요 만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줬나 봤더니 몇 개월을 좀 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 단점이 보이더래요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 단점 몇 가지가 보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환상적이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나를 떨리게 하고 막 정말 새롭고 내 아내와 다르니까 그런 점이 끌렸나 봐요 되게 새롭고 신비롭대요 그런데 그게 신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그 단점 몇 가지 보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와서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다가 이걸 딱 사라지고 났더니 이 세상은 다시 딱 사라져버리고 다시 현실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하던 일들 그동안 못했던 일 때문에 내가 이번 진급에 낙선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일이 눈에 확 들어와서 진급하면서 또 목매면서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이 비유처럼요 이 비유처럼 사실 우리는요 실제 전체 세상을 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살지 않고 내가 마음을 특정한 거에 집착하면서 마음을 보낼 때 그 세상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 여자에게 집착할 때는 그 여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다가 또 그게 집착이 사라지면 또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은 이유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딴 가능성이 눈에 띄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 증오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증오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면 1년, 2년, 3년 그 증오심이 불타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구속당하고 살아요 내 인생이 저장잡혀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1년 동안 분노하는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증오하며 살아요 1년 동안 내가 거기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딴 건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게 집착이 바로 분별이잖아요 분별해서 내가 그걸 취하려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분별하는 것만 나는 보고 사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분별한 것이 내 인생으로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자식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하면 그 자식이라는 분별이 내 인생에 딱 등장해서 내 인생의 90%가 자식에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보니까요 자식에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관심 없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뒷바라지를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독립심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뒷바라지를 해주기는 커녕 독립심을 키워준다 한다고 스스로 집안 청소도 다 시키고 밥도 빨래도 시키고 니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가 바빠하면 네가 설거지하고 그래서 그러고 사는 집들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되게 독립심이 있게 살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부모니까 사실 그게 무조건 해야죠 그거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구속한 거죠 스스로 집착한 거죠 이것처럼요 한 가지에 집착해서 꽂히잖아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내 우주는 그게 전부가 돼버려요 그게 내가 보는 세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여자친구가 헤어진다 하면 죽고 싶다 그러고 세상이 다 희뿌옥해 보인다 하고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게 보인다 그래요 세상이 아름다운 게 1도 없다 그래요 그 옆에 다른 친구들이 야 내 이번 휴가 나가서 진짜 더 예쁜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 사람 외에는 이 세상에 나를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성적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적이 100%면 내 분별에 100%가 성적으로 집착해 가 있으면 그거 떨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보낼 때 그 우주가 나한테 연기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우주는 없어요 세상에 내가 마음을 보낼 때 그 우주가 나한테 딱 연기해서 실제인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실제 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심, 외, 무, 물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 내가 분별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집착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힌 것만 딱 놔버리면 그냥 이대로 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세상에 마음 바깥에 정말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집착하는 놀이를 하고 산단 말이죠 10대 때는 성적에 집착했다가 20대는 이성에 집착했다가 30대는 직장에 집착했다가 40대는 진급에 집착하고 50대는 자식에 집착하고 60대는 건강에 집착하고 집착의 대상만 바꿔가면서 자기 분별의 세계를 바꿔가면서 그 집착 놀이 잡았다 놓았다 놀이 그 구속당하는 놀이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잡았을 때도 이걸 10대 때 성적에 집착했어요 성적에 집착했는데 그 집착한 것은 왔다가 갔죠 20대가 되니까 이제 이성에 집착해요 20대 이성에 집착하는 마음이 왔다가 갔죠 30대는 직장에 진급해요 집착해요 그러니까 집착에 집착하는 마음이 막 있다가 또 40대 되니까 자식에 집착해요 50대 되면 건강에 집착해요 그럼 보세요 집착하는 대상은 왔다가 갔죠 집착하는 게 나면 내 자식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사랑 이게 나면 그게 떠나갔을 때 나도 떠나가야죠 근데 그거는 왔다 갔잖아요 성적에 집착도 왔다 갔죠 이성도 왔다 갔죠 진급도 왔다 갔죠 돈도 왔다 갔죠 왔다 가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늘 여기서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마주하고 있었던 진짜 나는 왔다 갔나요? 집착하는 것들은 왔다 갔지만 대상으로서 왔다 갔지만 나는 왔다 갔냔 말이에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좋은 느낌도 일어나고 싫은 느낌도 일어나고 왔다 가잖아요 심지어 몸도 왔다 가잖아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가잖아요 젊었을 때 몸과 20대 몸과 30대 몸과 지금 몸이 다르단 말이에요 몸도 왔다 갔잖아요 근데 왔다 가지 않은 게 뭔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나라는 나 있음에 어떤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생명력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나는 왔다 가지 않는 게 진짜잖아요 왔다 가는 게 진짜겠어요 대상이 진짜겠어요 왔다 가지 않는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에 관심이 없고 왔다 가는 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니까 왔다 가는 거에 노예처럼 휘둘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왔다 가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나가 진짠데 거짓된 허상 허망한 망상에만 귀귀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오고감의 자유로우며 막힘없이 통용되니 이 자리에선 이 법의 자리에선 막힘없어요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통용돼요 막힘없이 다 쓴단 말이에요 법은 모든 것을 삼더 만상을 이것이 바로 곧 반야산매고 자제해탈이고 이게 바로 무념행이다 이게 해탈이에요 이 법 하나를 깨닫는 거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이 법이 진짜 나구나 이게 바로 진짜 나였구나 왔다 가는 거 말고 분별 말고 몸 말고 느낌의지의식 이런 거 말고 오온 말고 진짜 이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는 거 그게 바로 반야산매고 그게 자제해탈이에요 그래서 자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자제하게 그게 바로 무념행이다 생각을 일으키지만 한 법도 일으킨 바가 없는 무념행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